바이브 트레이 고고고고 바이브 고 바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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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바이브 고 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하루를 의미있게 잘 보내기 위해서 그날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다니엘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너부가 네 살은 높이 27m 너비 2m 70cm의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대제국 바벨론을 건설한 너부가 네 살 왕이 자신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 만든 것이었죠 금신상을 왕궁한 왕은 바벨론 온 지역의 지방 장관들을 비롯한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성대한 제막식을 치렀어요 한껏 기분이 좋아진 너부가 네 살 왕은 금신상에 대한 법을 선포했는데 그것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에 넣는 형벌을 처한다는 법이었어요 네 그래요 금신상은 자신의 위대함을 알리고 싶은 교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며 가까이 하세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하루가 되길 바라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배울 단어는 leer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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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만화를 보면 천사들이 리어를 들고 연주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죠? 스티븐이 잘 기억하고 있었네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단어 leer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옐로우 단계의 단어와 문장 읽기를 함께 익혀볼게요. 2, 4, 6, and 8 are even numbers.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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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7, 8, 9, 10 are even numbers. 5, 5, 5, 5, 5, 5, 5, 6, 7, 10 are even numbers. Well, I sing praises to God when I'm in worship service, and actually sometimes I feel so delighted that I find myself singing praises. 예배 드릴 때 기분이 좋을 때 찬양을 해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 난 후에는 어떤 기분이 들어요? 맞아요. 찬양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기쁨이 가득해지죠. 뿐만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린 상황이 어떠하든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요. 맞아요. 마음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찬양하기는 스티븐 말대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Who are those people? 바로 바울과 신라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믿음의 찬양이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네. 맞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로 지진이 난 것처럼 감옥 전체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어두었던 쇠고랑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들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그래요. 맞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찬양을 더 열심히 부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제가 아는 친구는 화가 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렇게 찬양 1절을 부르다 보면 화도 어느새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네. 기쁘고 즐거울 때 또는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예요. 그럼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담은 성경 구절로 문장 배우기를 해볼까요? 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오 홀리 원의 이스라엘, 내가 수금으로 당신을 찬양하며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스티븐을 따라 다 함께 읽어보세요. 오 홀리 원의 이스라엘, 내가 수금으로 당신을 찬양하며 노래할 것입니다. 오 홀리 원의 이스라엘, 내가 수금으로 당신을 찬양하며 노래할 것입니다. 오 홀리 원의 이스라엘, 내가 수금으로 당신을 찬양하며 노래할 것입니다. 네? 4절까지 있는 찬송이요? 그건 왜요? 네, 동생이 화나게 할 때는 4절까지 있는 찬송이 필요하다고요? 스티븐도 참, 뭐 필요하다면 알려줄게요. 우리 바벨고고 친구들,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인가요? 아니면 화가 나고 짜증나는 날인가요?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해보세요. 찬양에는 우리의 근심과 힘든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더 기분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바벨고고 친구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존경을 축하합니다. See you next time. Bye-bye. Bye.